집회 하루 전 합주실에 모두 모여 마지막 합주를 합니다 성하여도 매일 생소원을 늘 잔송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내일을 위해 짧고 굵게 합주를 마무리하고 집회 장소에 세팅을 하러 다시 모입니다 조명과 음향, 악기, 무대에 놓일 단상 이외에도 미리 준비해 놓을 것들이 많은데요 주문해 놓은 오케스트라 단을 설치합니다 기가 막히네 사이즈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지? 사이즈가 너무 잘 맞아 기가 막히게 맞춘 단을 착착 설치하고요 오케스트라와 브라스밴드가 앉은 의자도 설치합니다 조명과 음향, 악기도 설치하는데요 로비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헤리티지 미니스트리를 소개하는 안내데스크와 후원 부스 집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설치합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죠? 지금 포토존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야 끝인가요? 네 쉽지 않네요 사역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게 사진도 뽑아 놓았네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이제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사진, 부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진들이죠? 어... 저희가 사역했던 그런 사진들도 있고요 퍼가스페이 4를 준비하는 그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포토존이 멋지게 완성되어 가고 있네요 안에는 아직 설치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포토존이 멋지게 완성되어 가고 있네요 여기 여기 나와야죠 모두들 내일을 위해서 좀 쉬셔야 할 텐데 준비할 것들이 끝없이 생기네요 지금 로비의 현장 로비에서 로비하는데 로비에서 로비 중 로비에서 로비 중 지금? 지금? 자 시작합시다 자 시작합시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또 우리는 어떤 찬양을 드리게 될까요? 떨리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안고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